면허 취득을 준비하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강사 슈리입니다 오늘도 활기차 하루 되시구요 멋진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단에서 시험 보시는 분들은 뭐 시험 다 끝나서 다음주 월요일날을 기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문학원은 토요일 일요일 시험 다 보시죠 그죠 이 영상 합격 불합격 영상 보시고 본인이 주차할 때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합격을 하실지 한번 보시면 도움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주차구역은 3.5m 폭이 그 다음에 주차구역이 3m 다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단지 차종만 틀리고 본인이 보는 시야각만 틀리니까 어떤 식으로 차가 주차구역에 진입을 하면 학교 가기 쉬운지 보면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분도 제가 가르친 교육생이고 오른쪽에도 제가 교육생입니다 이분은 제가 가서 직접 찍었고 어머님이 찍으셔서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은 한번 떨어졌어요 두번째 붙어서 지금 도로주행 교육 받고 있구요 외국어 대학교 지금 1학년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구요 이분도 이번에 입학을 하는 학생입니다 자 영상 한번 보실께 불합격부터 자 여기 39번 여기 1종도 제가 가르친 교육생인데 이분은 떨어졌어요 지금 도로주행 교육은 받고 있지만 두번 떨어졌습니다 시뮬레이터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1종은 지금은 아직 이제 타네요 자 39번 경사 여기 지금 불합격 됐죠 자 경사로 정지 후 내려갑니다 그래서 언덕이 생각보다 안 올라가니까 시뮬레이터 보다 안 올라가니까 멈출 것 같아요 자 여기 코너 돌때 여기 선을 밟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선을 밟는 이유는 충분히 나가서 꺾어야 되는데 나가서 안 꺾기 때문에 시험관 이쪽으로 통제관분들 옮기는 거 보셨죠 여러때 선을 밟는 분들이 있어요 그 운이 좋은 거에요 원래 시험은 운칠 기삼 입니다 자 물론 선을 안 밟았어요 자 여러분 이제 확인하러 이렇게 빈자리 메끄러 오죠 선을 밟는지 안 밟는지 차로 이탈은 자동 감점이 아니라 직접 시험 통제관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무전을 칩니다 자 제가 올려드린 직각 주차 공식 그대로 배운 학생들이에요 자 첫번째 황색선의 1분의 1 창틀의 1분의 1 핸들 다 돌리고 2분의 1 부터 조금 더 가도 괜찮아요 여기 좀 약간 여유있죠 그쵸 아직 그리고 연속이 A 필러 대시보드 꼭지 맞으면 정지 이제 핸들 풉니다 그죠 그리고 왼쪽으로 붙어 들어갑니다 그죠 붙고 붙고 자 3시정지 이렇게 지금 사선을 그리면서 들어왔어요 그죠 그리고 핸들을 풀어서 이렇게 쭉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정지 꺾고 들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이 교육생은 여기 앞 이 차를 수평으로 수평으로 못 들어가서 수직이죠 수직으로 못 들어가서 여기에 검지선을 밟아 버려요 여기를 여기를 검지선을 밟아 버려요 그래서 탈선 두번 또 너무 앞으로 가서 긴장하니까 탈선 두번 나니까 또 여기를 또 탈선해서 여기 탈선 안 했어도 들어가면서도 또 여기 탈선 됐을 거에요 너무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번 탈선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때부터는 약간만 하고 다시 핸들 원위치 와서 쭉 들어가면 되는데 자꾸 왼쪽으로 붙어요 보이시죠 왼쪽으로 붙는 거 이제 왼쪽 앞바퀴가 끝에 탈선이 된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또 바퀴를 돌리면서 또 탈선 두번 된거죠 앞으로 가면서 또 탈선 그래서 총 세번 탈선 돼서 이렇게 감독 시험관이 통제관이 이렇게 쫓아가서 이제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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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격생 한번 보실게요 자 이제 차 출발 했습니다 자 경사로 제가 멈출 때 돌발이 나왔네요 첫번째 돌발 나와서 비상전면들 켜고 아주 잘 멈췄습니다 자 이제 경사로 지금은 경사로 채점기 색깔이 청색이죠 그죠 그래서 엑셀을 살짝 밟고 올라가면 주황색으로 바뀌면 바로 정지 할 겁니다 탁 바로 정지 그죠 많이 안올라 가죠 올라오신 여기까지 올라오시는 분들 많아요 더 밀립니다 잘 그냥 채점기가 주황색 되면 바로 멈추시면 됩니다 자 엑셀 살짝 밟고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100점으로 합격을 했어요 이렇게 탈락하네요 그죠 한 번에 그것도 도로주행도 한 번에 붙을 것 같아요 너무 차분하게 열심히 수업 나오시고 배운 대로 꼼꼼하게 잘해주고 있어요 자 조금만 좀 빨리 돌리겠습니다 자 조차 창틀에 똑같이 2분의 1 이분은 이제 앞에 분 보다는 이 앞에 분 보다는 키가 좀 크신 분이에요 여자분 치고는 그래서 절반 정도 맞출 때 좀 더 왼쪽으로 붙는 거 보이죠 그죠 좀 더 붙죠 이게 키 차이 때문에 그래요 이분은 키가 한 107종 됩니다 그래서 주차는 사람의 시야나 체형에 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점 명심하시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제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요렇게 이제 붙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붙어서 그죠 붙어서 꺾어서 자 다시 들어와서 다시 2분의 1 맞춰서 나오면 됩니다 그죠 그대로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조금씩 핸들 왼쪽으로 제가 가르쳐 준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붙고 좀 더 사선으로 자 요 포인트에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예 원위치 그런 다음에 다시 원위치 아주 잘 했어요 깔끔하게 예 완벽하죠 이렇게 자 오른쪽으로 핸들 4분의 3 바퀴 그리고 연석이 2개 또는 3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예정도 오면 됐습니다 좀 더 가긴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연석이 3개 약간 넘은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좀 더 갔어요 탈선 안 났어요 아슬아슬 했어요 자 다 돌리고 이제 들어갑니다 자 왼쪽 왼쪽도 노란선만 밟았어요 지금 검지선은 안 밟았어요 어머님 입장에서 보기에는 밟은 것처럼 보인 겁니다 지금 확인되었습니다 주차보에 걸리고 삑 내리고 다시 기어 뒤놓고 앞으로 똑같이 절반 마찬가지 아까 키가 좀 크다 그랬죠 앞에 보신 분하고 비교 영상 보시면 그분하고 그분보다는 아 그분 나오는 건 없었구나 영상이 자 보시면 약간 좀 더 여유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키때문에 그래요 여기 오른쪽 안 걸렸어요 그래서 절반을 맞추라고 상태로 한 거는 키가 크신 분 작으신 분들 그걸 다 기준 한 거에요 자 아주 완벽하게 이분은 100점 맞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돌때도 탈선 없이 잘 돌았고요 여기도 선 밟은 거는 감추면 안됩니다 완전히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자 가속구간 붐 속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해서 100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영상 보시고 기를 받으셔 가지고 한번에 꼭 합격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자아자 파이팅 입니다 이상으로 쇼리 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4 감사합니다.